2번째 경기 녹화 시작했습니다. 이쁜 말 해주십시오. 서로 오만하지 말아요.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야 지금 다른 점 우리 좀 팁시다. 아이고 가.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저 그냥 공포에 향연 갈게요. 그 소녀가 탑을 혼자 보고. 예. 일단 첫 섬은 우리가 조금 밀리니까 좀 하지 마요. 첫 섬으로 멀어갈 수 있을까. 그냥 나가지 말고 있을까요? 일단 소녀가 포스타드랑 만날 수하면 많이 불이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바꿔달라고 요청할게요. 그래도 사야돼요. 이런 세상에나. 뭐 그때다 뭐 잠시 실루가 왔다갔다 해준다던가 그렇게. 그럼 최대한 제가 버틴이란 말이잖아. 야 공길이 있잖아. 야야야야. 어? 어? 안 됐어요. 야 이거 뒤에 안 가겠다. 안 가. 가지는 않았어. 제가 라인을 너무 열심히 비네요. 살짝 뒤로 빠질걸. 안 됐어. 나 바텀 내려가요. 확인했습니다. 1점으로. 한번 각봐봐 각봐봐 각봐봐. 사무러. 녹는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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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5너는 있어야 된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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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정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니가 깊숙이 들어가버리면 사무라 분신에 갯투드로 맞으니까. 이걸 깔짝깔짝 싸워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 올라가서요. 지금 바리안이 쌍검 쪽인가요? 아님 방패인가? 아 코끼리기네요. 쌍검 밀 것 같네요. 그렇군요. 얘는 캠 먹었다. 쌍으로 있다. 아... 조용히 좀 질 듯이 말렸네. 거강 거강. 거강이면 곤란한데. 저 기아 놓는다. 오케 차리면서 해서요. 한 번에 잘 물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각 안 좋아 기아야. 바로 패스. 라인 계속 땡겨 라인 계속 땡겨.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낭이라서 많으시면 안 돼. 수암으로 갑니다. 잠깐 빠질게요. 이럴 먹어 봐. 먹자마자 탑으로 바로 올라가야 돼. 호니아 아직까지 탑으로 있습니다. 2모를 들어왔습니다. 3모를 들어왔습니다. 손에 녹았습니다. 상대가 바리안에다. 아, 얘 막내를 잃을 것 같다. 야, 각기 전투 해봐야. 야 소녀가 짤린 상황인데 디아가 들어가면 어떡해 일단 계속 쏠 건가요? 아냐아냐 저기저기저기 아 이건 안되려나 우와 이거 준거 큰데 홀탑 바텀 내려감 이거 한개 무는게 좀 빠져서 걸리면 간거가 봐야지 한 번에 캠크를 하고 아 캠터진다 캠크가 저희 남서팀인지 모르겠어 근데 옆으로 아래에다가 커가는 말이 아니라 한타할 때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기도 아쉽니다 그럼 푸냐와 보통으로 갈게요 상으로 상으로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나 힐 쌍라인 챙겨 이거 쌍라인 챙겨 저 지금 포탑이 있어서 야 나 가겠는데 이거 아, 나 간다. 야야야야, 지아야, 혼자야. 아, 피곤, 피곤, 에바야. 하단 썼다. 하단, 하단, 하단. 하단. 일단 손이 혼자서 탑을 보고 있을게요. 나머지 랩인데 랩하는 게 나지 않을까요? 야, 이거는 같이 맞아야지. 이번에 같이 맞았어야지. 이 쪽으로. 아, 딱. 와, 돕는다. 누가 한 법을 모르느냐. 사무로가 소리지 않네. 이거 궁으로 소녀 진도 안 깔게요. 도약으로 갈게요. 뭘 하든 맞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차리면 제가 갈게요. 아, 펄타 방풍이다. 저거 호영돌이 칠 때는 저지볼 가르죠. 저거 호영돌이 칠 때는 저지볼 가르죠. 제가. 뭐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그렇다 이거. 아, 근데 동발로 가는 게. 아, 잠으로. 동발로 가는 게. 아니, 동발로 가면 뭐 갈라고. 저 저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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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그래가지고. 저하고 보게. 근데 저 전숨이 원래 티오피어 보면 더 높이도 높은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저 속에서 2명 이상 빠졌어요. 아 안 되겠다. 상대 전부 함유했어요. 그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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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지금 타모 뛰는데 타모 뛰는데. 아 못 들려봐. 상대 연기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방금 아우디엘이 디아폴로 묶은 것 봤어요? 하아... 하아... 위인쎄가 사귈된 듯. 나같은 시융소리네요. 옛날에 앞머리 곳에." 입니다. 3으로 분퉁 6번퉁이요? 각 W퉁이요 던퉁이면 그럴만도 하죠 아 네 W퉁이요 제 잘못이겠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아 너 같다 저것도 어? 어 나 16툰 나오기 전까지는 일도 못 이긴다고 봐야겠네 참 이상 봐야겠군요 근데 오브지툰 넘겨주기도 할텐데요 그냥 검정보즈 막으러 갔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불러주기 이거 공감종갈 품거가 들어가야 돼요 공감종갈 와 피녹 놓는다 아 졸라 아픈거 봐 이거 내가 공감 품으면은 니가 정말 품은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공감 풀게 도약도 넣을거야 너 공감종갈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습우 이빈어 니가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잡3으로 이것도 후아우 운영 그래도 성공만 하면 볼만 하겠네요 아이씨 랩차 땜에 분신도 아프다 이거 사면 차라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될란가 말란 거야 부졌네 아 뭔가 하나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우를 먼저 도기고 그 다음에 폴타가 되어야 돼 16이다 얘네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쫓기는 그림이어야 돼 우리가 쫓기는 그림이어서 공감이 쫓기는 애들한테 바닥 들어가야 돼 지하가 공감에 조금 걸리면 안 돼 우리가 밀고 갈 만한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왜 민이가 이거? 그럼 이거라도 먹을까요? 아니 캡 먹었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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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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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가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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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여기 이게 진짜 튀어 튀어 아 얘들 굴게 뛰고있어 뛰고있어 아 아우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우를 계속 때렸는데 져가지고 딜이 안되네요 밀려가지고 아깝다 봉사금만 잘 들어갔는데 야 일자로 개풀 딜 박았는데 너무 반가워 매트나 나오면 안 나오네 아니 저번에 너무 터졌어 저번에 아리안 저거 콤보에 너무 죽어가지고 실패 아 또 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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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사 물렸다. 심사 물렸다. 나 정치 안 차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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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어? 아우 또 왔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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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그 밀어버려가지고 어이 난 된장아. 손님 들어가야죠. 아 포기 공지하네 이거 살릴 수 있어. 이거. 아 들어야. 아아. 너 흔적이야 미안해. 흔적이 살릴 수 있는건데 저거. 제 손님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오우.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장면 박제되었습니다. 두나리. 흑이 공격받고 있다. 빙림을 포절한 모습을. 흑림을 포절한 모습을. 흑림을 포절한 모습을. 내가 오픈합시다 이거. 오우. 우와 날라오는가 보다. 흑림을 포절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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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이거 상대 사무라이 빼먹을 수 있나? 상대 사무라이 빼먹으면은 아 뭐.. 아 저거 바로 먹네 우리 사무라이 먹을까요? 이압 일단 소녀 없어요 2초 이거 사무로 분신이 정확하게 없거든요 일단 항상 매퍼티 잘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슬슬 우리도 사무를 사무를 챙겨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거 싸우다니 쉽게 안되네 이거 시어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이제 사무로 듀요 아 죽었다 야 다 묶었다 야 오졌다 야 말도 안된다 이거는 진짜 아 들었다 와 오졌다 진짜 오졌다 와 이것이 공감 종말이 이게 공감 종말이지 제가 아까 힐 신사도 힐이 그거야 진짜 절묘하게 잘 들어왔다 신사 힐이 자 라인부터 이제 먹고 그거 먹고 탑 바로 밀어봅시다 야 이거 야 겨우 따라왔어 야 오졌다 바로 레벨도 같이 이거 탑 밀어봐요 소녀 파괴 탑도 꼬만더 테린 제가 몸대고 밀어봐요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제가 이거 찍었네요 벌써 나 이거 21 앞에 나 이제 죽지도 않아 야 혹시 죽어라도 오면 역대급이에요 긴장해요 반발만 죽은 인증을 올려야겠다 됐어 됐어 3기까지 우리가 따라왔어 소녀 빼 소녀 빼 소녀 빼 오케이 떼 떼 떼 떼 장비정도 저희 한번 존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1,2,3,4 0은정도 꽉 찬데 하나만 더 얘네 3불어 아 알겠어 어 이겼어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아 데려 아 데려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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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인 좋다! 그렇지! 마인 오졌다 아 이거 밀어 삼체밀어 삼체밀어 소재가 사무라이 챙기고 나머지 삼체밀어 아무도 안 보죠? 상대 사무라이도 잡을게요 일단 저 CS부터 조금 막아야되나 아니야 와 민현부터 밀어야지 일단 저거를 야 저것도 경험치겠다 빨리 앞으로 한탄은 우리가 이길거에요 아 편안하다 제가 몸도 잃게요 포탑 가지고 아냐 안들어져 안들어져 포탑 있네 포탑 있네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상대 밀었어 포탑 있어 뭐야 위스킹이네 야 뒤에 내 쫄딱은 거기만 잡아주라 이거 이거 깨 이거 깨 이거 깨 끝났다 이자 끝났다 한 번 직가서 정비 한 번 하고 올게요 아 지금 마나 다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빼어 빼어 이제 빼어봐 나 마이니여서 마나 안달았어 보스로 이동하고 이거 게임 모른다 게임 모른다 우리 이거 아직 지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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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용만 연기 한 번 딱 빗나가면 이거 저쪽이 대체를 세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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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저쪽이 치워봤자 잡느라고 공감들어가 이거 공감하고 퍼터도 있다 사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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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정신 알겠어 상 이번에 estuv∠ 치 aye 나라왔다 나라왔다 뭐야 이거 이거 한번 넘겨지면 끝장이자 제가 맞을게요 정말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이거 쏘니아가 앞에서 비빔봐줘야 돼요? 공간! 공간x3 일단 모션을 막아주고 있어대 지하가 우측 맞지 아웃풍에서 아웃풍에서 아웃풍 라이르셔 야야야야 디아 쓸 수 있어 잡았다 하리아 하리안 잡음 야 디아야 이거 드롤 꽉하면 볼 수 있냐 벌써 그리 갔어요 프라이네 프라이네 사살하더라 막아 막아 저거 감주라 심사해 저거 가 저거 가 잘 처치했다 화물 위로 일단 화물 위로 아 저 풀렸다 풀렸다 야 문제는 이거 리밍이 사물한테 높거든 야야야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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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킷은 어떻게든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일단 보즈를 막을게요 정말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폴타가 피 없어 폴타 피 없어 지금 밀려면 지금이야 화물 위로 화물 위로 폴타 피 없어 폴타 피 없어 화물 좀 지원해주세요 바리안 2초 뒤에 부활 바리안 5초 뒤에 부활 폴타 컷 백숙 만들어버렸네 백숙 만들어버렸네 백숙 만들어버렸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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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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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오졌다 섬티앱 타고 섬티애아 아직 섬티앱 타고 섬티앱 타고 섬티앱 타고 너무 좋아 공격하는 advocacy 어 아주 안닌다 이놈아 ㅋㅋㅋㅋ Jr. 내가 고 health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섬 레이먹 먹고 섬티앱 밀어요 섬 레이먹 섬티앱 밀어요 섬티앱 밀죠 이거 마텀 내가 지킬게 잘 알겠지 오! 뭔들이야 이거 봤더니 이거 선체 밀어야 돼 이제 이거 오면은 잡아도 돼 저게 잡아야 저게 잡아야 이거 폴 스타드 3초 뒤에 보아 으아 집을 막을까요 백도를 갈까요? 이거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할만한 애가 없어 폴 스타드 3초 뒤에 보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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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 컷다 컷다 와.. 아니 1킬 때 12킬이었는데 어떻게 이탈이.. 우리 키도 많아졌어요 25-28이야 어.. 야 이거 나중에 지지 않니? 아니요 그래 계리님이 한 번도 안 누웠어요 아 근데 그러네 한 번도 안 지겼네 어.. 어쨌든 우리가 이긴 건 스장님 오더 덕분이네요 아.. 지였다 5대5에서 한 번 터지고 5대5에서 공감증만 한 번 제대로 터졌던 게 에바였어 아니 그때 근데 그게 돼도 이길 줄은 몰랐어요